사일런트 비판이다. 난 천유물 가지 먹고 죽었는데 가지가 일을 안해서 그런 거였어. 이거 차별이야. 간택을 받지 못한 것. 어? 도발? 큰거우나? 오단원? 또 랍카? 또 이에? 또 죽음 대위? 또 사신경? 또... 브라이트? 또 빌딩게임? 육강령 잡을 건 있어야 되는데. 랍카? 불안한데? 랍카? 아니 어떻게 완막이 되네. 아이고... 큰일났다 진짜... 아 엘리트 못 잡잖아 이러면. 아 그 뭐 엘리트는 됐고 빨리... 아이 제발... 아 절자 너네. 아 절자 너네. 아 쌀 열 좆네 랍카? 랍카? 마카라. 랍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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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포션 와우 검부지 이거는 일단 정밀 아까 먹었는데 정밀 밀림 어? 저거 먹어야됨? 그냥 프레츠에 먹는게 낫지않음? 정밀 밀림 거기 어디갔어? 이 정도면 엘리트 잡으러 갈 수 있겠다 플리트 잡을까? 체력 61이니까 체력 좀 깎아야 육강령 잡을때 낫겠지 아이야 뭐야 재생 그램 린이면 의접이네 단독아 이름이 단독인 이유는 팔이 자라서 쿠쿠쿠쿠 헐 어디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 실수했다 장화 계산된 노박 폭주 아니 걔도 플러스 면 쓰기 싫을더라 오피쿠쿠쿠쿠쿠쿠쿠쿨 앗 공돼있는거 아니고서야 나 키스 잔뜩이가 없어 제가 키스 잔뜩이 없어 어 뭔데 쓰려 아 아 히스 엘리스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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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포시션 힌포시션 덕분이다 뭐 장화 있었으니까 힌포시션 아니어도 악몽 지배 지배가 아니라 지금 댁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하자 그냥 넘기거나 평상 짚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 눈피 헐 아니 근데 판도라도 너무 좋았는데 엑사용 유저 상점에서 제거 보고 길을 여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 판도라 와 와 장화 쩐다 보트 강화 정도면 그래도 유물 중에 괜찮은 편인가 특우부적 이딴 거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 상점에서 제거 아니 저 그 석재 단력 먹을래 왜 장화 먹을래 하면 난 장화 먹을래 아잇 엄마도 은피볶음이야 대단원 안 썰어주면 안 먹어이 네 너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제련해 주고 프레치 하나만 더 할까 앞에 엘리트는 잡아야 되잖아 앞에 엘리트는 잡아야 되잖아 엘리트는 잡아야지 저놈 쉽게 잡아야 돼 조졌다 아리에티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프레치 하나로 들어갑니다 아 와 개아파 윙부츠 트위전 오다닥 떠난다 어라 나 어째서 룬 어째서 룬 무리 스카이 말라리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14개월이 룬.. 어.. 어.. 세상에 이제 제발 고개 줄 때 안됐나? 아직 준비가 안됐나? 아직도 당신이 실력으로 점탑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재캠에서 운이 실력이었던 것이다 다리 꺾기 딱지캠 딱지작을 뽑는게 실력이긴 하지 가챠캠 가챠 잘 뽑는 사람이 잘하는거니 안 돼.. 곰 안 돼.. 곰 안 돼.. 곰 Criminal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와 궨전 이렇게 좋은 카드를 주네 신경독 쓸까 고민되네 그냥 이대로 고개 먹고 궨전 궨전 이랬다 고개 먹고 개도 돌리는 게 더 세겠지 그러니까 빨리 고개 내놔 빨리 지금 왜 주문하신 고개가 안 나오는 거야 어 싫어 평상 써도 되겠다 한플 안 써도 충분히 작겠지 급한단 에잇 잘 못 눌렀어 아 아파요 렉스 소리조차는 내일 이즈나 나온다 박수련 이제 형상 써야겠지 다루지 도너스 이거 형상 쓰는게 맞겠지 어떻게 비비면 비비면 막아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장완이었으면 못잡지 않았을까 불쾌 장화 지금 빡틸하고 있음 이렇게 계속 프레스에 쓸거면 환살 쓰는게 맞겠는데 맞겠는데 환살은 근데 다음 톤 봐야 된단 말야 수리검 있어가지고 불쾌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긴 해 아니면 형상을 두 장 쓰면 확실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고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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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이전문성? 아니 고개를 안주잖아. 고개를 왜 안줘. 아니야 고개 먹어야 돼. 저런 쓰레기 카드 쓰지마. 금강좌보다 좋다. 장화! 대부분의 경우에서 금강좌가 더 좋은데 왜 장화같은 유물이 나온걸까? 뭐 좋은 유물이 있으면 안좋은 유물이 있어야 아, 소환살 까먹었다. 균형이 맞기는지. 아, 소환살 까먹어서 개시게 맞았네. 아, 전략가 뭐 이번판에 4개는 나온거 같은데? 그만 나와. 줄거면은 신성 피로필듯? 도가리랑? 만병통치야 괜찮겠다. 형사양이랑 맛있게 먹어야지. 전문성 있으면 광기도 쓸만한데 지금 고개가 없네. 고개야 뭐 나중에 먹는다 치고 지금 광기를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안해. 고개 줘 빨리. 고개가 지금 너무 급한데 안나오네. 왜 일반 카드인데 주네 안나오믄. 당황 딩겜이라 그런것인가? 네, 맞아요.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오 마이 자 또 아 윙버츠 으아... 윙구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쓸까? 엘리트는 일반 카드 확률 떨어지잖아. 일반 카드가 필요한 것인데... 일반 카드가 필요한 것인데... 양호와 마술도의 끝만 보거라. 쪼개는 가면... 이런... 윙구스 완살책 공격 카드가 흡서지는 완영살인마 에이 미친... 윙구스 윙구스 이거... 됨? 뭔가... 이상한데... 복바르기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기긴 이기겠지? 이기긴 이기겠지? 질 것 같진 않은데... 장화 홍보대사... 네메시스... 장화 홍보대사... 네메시스... 장화 홍보대사... 어... 포션이랑... 이거랑... 포션이랑... 치약이랑 먹으면 좋으니까... 저거 들고 가자... 구르기 좋... 치않나? 아니 근데... 고개가 나와야지... 그 놈의... 그 놈의... 고개는 언제... 주는데... 줄 마음도 없는 것 같다... 나만 좋아했지... 어? 같긴... 개 같긴... 도그라이크 게임... 인솔.. 저거... 요게... 쫙... 적밀 정밀 환살 정밀 오답프의 최가세잖아 으으으 꼴베시리네 났다 슬더스 최고호감목 슬더스 최고호감목 슬더스 최고호감목 슬더스 최고호감목 꼼틀대는 덩어리 날아다니네 스파게티 아닙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스파게티 10%입니다. 참고로 전에 나왔던 건 한놈. 티메이러 스파게티 와 75광어 속도 두 개 들고 가는 게 단지 유령보다 좋은 거 아니야? 고개 신사 이 악물고만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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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릿 오게야 기생 수묵받기 싫으면 서신 잘 해야죠. 노가리라 반도라가 더 좋은 선택지였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방에서 바로 견전 나오기도 했고 결과론적이지만 킹과론 체베키와란 동의학으로 분노조절 아 달팽이 어디갔어 늦지 않더놈아 쫄아서 치였죠 실패 실패 아 비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스트레스 검사 세대 아 잘못 눌렀다 2550 고개 뽑기에 예 실패 똥바르기 표창 아유 표창 돈 좀 빌려주세요 표창 좀 사게 알약이나 먹자 말약 말고 딱히 살게 없음 아 아 아 아니 똑같게 와 고개 없으니까 세상 억가 다당하네 미치겠다 쓰레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저건데 불가침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딜하고 쿠션 먹는게 낫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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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 홍보 영상. 이거 장화 파이럴임. 천사. 와. 산박 엘리트 다섯 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